4.2 홈런! 시즌 33호! 34호! 멀티 홈런! 스타드도 같이 함께 사진 촬영 오늘 마지막 홈런 아니고 댄스바버랑 3농까지 뛰었으면 사이클리티 했는데 팀 선수 많아 많아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분들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빨리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리티 아까는 없었습니다 기분은 어떻든지 컨택트를 하면서 최대한 다이노스 저희 팀이 이기려고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한 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한 번 외쳐주시면 팀 분들은 가장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거치모치! 가자! 팀 선수였습니다 땡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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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거침없이 달려서 1승 이어갔습니다 팬분들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도 또 이곳 창원 마산 야구장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오셔서 열정적인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쪽으로 돌아가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